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3일이고 현재 시각은 11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의가 IPS구요. 코드번호 040819입니다. 자 일단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두가지가 있어요. 어 일단은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셀 제조장비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그런 경쟁적인 증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원의가 IPS의 그 실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다. 반영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 어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긴 할 거다. 자 연간 2천억 6천억 6천4백 6천6백 어 그리고 1조 1조 2천 1조 3천 자 이까지 1조 2천이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자 근데 4분기 실적이 조금 마이너스가 나요. 어 마이너스가 나는데 자 중요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했던 것 중에 두개 중에 하나는 자 여기 이때 제가 어 1월 20일에 브리핑을 좀 드렸던 이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면은 마이너스 42억인데 일단은 49억으로 마이너스 폭이 좀 늘었구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리고 어 단기순이익이 14억 51억원이었는데 지배주순이익 마이너스 51억원이었는데 지배주순이익이 마이너스 51억원.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17억으로 조금 더 어 적자폭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 이번에 2020년 어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 조금 이제 하향을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분기에만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는거다 보니까 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시간이 좀 밀렸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1700억원이다 라고 하면은 어 상당히 어 좋은 실적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올해는 한 2000억 정도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한 1700억 정도 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번 1분기의 회복세가 가파를 거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523억 794억 527억 800억 자 이런식으로 좀 그 1분기 2분기 올해 1분기 2분기의 추정치가 좀 상행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4분기 어 4분기 실적이 이전과는 다르게 어 마이너스가 조금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줌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게 1월 20일 이후에 어 추정치가 하향이 됐던 부분들이고 어 그리고 시장이 1월 20일 이후에 25일 26일 그리고 29일까지 조금 낙폭을 좀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어 여기로 이로 인한 좀 우려감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훨씬 좋죠. 어 4분기 실적이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정된 1 2 3분기에 확정된 영업이익이 좀 있기 때문에 어 크게 어 걱정을 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500억원 800억원 어 이렇게 좀 이번 1분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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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죠 어 이번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좀 좀 증가 될 것이다 사실 500억원 800억원이 1 2분기에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뭐 3분기 실적을 계속 이어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증가가 될지 뭐 그런 부분 아마 최대한 900억 까지는 좀 놔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500억 뭐 800억 900억 이런식 나오면은 2200억이죠 벌써 어 4분기 실적 뭐 어 중간중간에 조금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올해 벌써 200억 입니다 어 수정치를 상회할 수 있는 실적이 좀 나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 본격적인 사이클은 올해가 아닌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인 첫번째는 이런 부분들이고 두번째는 그래요 4분기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어 4분기 실적이 늦어도 한 2월 중순 늦어도 말까지는 실적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이제 어 불확실성 실적이 좀 적자가 날 것이다 어 그 주가 반영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일단은 주가 자체 이 주가 형성 자체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좀 보압권의 움직임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어 그렇다고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어 이게 적자폭을 좀 확대를 어 그 주가가 하향으로 전환이 추세전환이 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진 않구요 적어도 보압권에서의 등락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렇게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이 확 그 확인이 되면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겠죠 판단 이 기업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판단이 좀 들고 난 다음에는 어 1분기 올 지금 진행되고 있는 1분기 어 삼성전자와 그런 어 SK 하이닉스 그런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타는 원익 ips 전세계적으로 5g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의 성장으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어 그런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어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어 1110억 달러 달랄 것으로 예상을 했다 자 반도체 시장 규모도 어 1775억 달러로 8.7% 정도 증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자 세계 각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투자를 진행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tsmc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여기에 파운드리 위탁 생산의 장비를 납품하는 장비사들의 움직임도 가팔라지고 있다 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요로 업체로 꼽히는 원익 ips 와 db 아이텍 자 db 아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정도 어 먼저 반영이 좀 됐어요 어 이 정도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 좀 약간 살짝 좀 시장에 동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좀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증가세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변동폭 자체는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서 어 제 2의 db 하이텍 원익 ips 로 꼽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전에도 db 하이텍 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수혜를 받는다 라는 부분들이 어 나아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매출 실적 추이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그동안 계속 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어 개선되고 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전지 어 장비 산업 부분에 인적 분할에 설립된 업체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 4분기 ips 의 매출액이 1644억원 으로 25% 도 감소를 하고 영업이익이 적절 전환해 49억원 손실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49억 어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보면은 음 어 제가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던 삼성돈 tsmc 인텔 sknx 마이크론 5개 합산 캐펙스 이게 조금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전부 다 원익 ips의 수혜로 어 좀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간접적으로도 어 지적적으로는 삼성전자 어 sk 하니스가 될 거고 간접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파액 자체가 커진다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tsmc 가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따돌리기 위해서 한 27조 31조의 투자를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어 삼성전자도 tsmc를 또 따라가려면은 투자에 어 좀 이제 어 그쵸 좀 투자 금액 자체에서 밀릴 수가 없겠죠 tsmc 를 따잡기 위해서 적어도 tsmc 랑 비슷한 규모에서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건데 어 증서를 또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원익 ips의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이 어 여기서 최근에 수정을 좀 받으면서 좀 상승 돌파는 못하고 있는 기관에서 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원익 ip 에서도 시장의 요인들과 실적의 4분기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이런 움직임 들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 좀 미래 지향적인 공격적 좀 약간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지향적으로 좀 보시면은 어 좀 결론적으로는 좀 좋은 움직임이 좀 놔주지 않을까 좀 아직까지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적이 반영이 되는게 서서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한 번에 이 원익 ips 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아니겠죠 자 반도체 투자 분위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지난해 4분기 적자는 잊고 3년자의 신규 투자 규모에 집중할 것이다 1분기의 매출은 반도체 부분의 중심으로 정상화되며 파운드리 투자가 강조되는 이번 사이클인 만큼 원익 ips 와 디렘 파운드리 포트폴리오가 부각이 될 것이다 자 그렇죠 이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실적 부분들이 좀 그 우려감이 좀 있지만 앞으로 있을 이번 올해에 그 투자 사이클을 보자면 어 충분히 뭐 어느정도 이번 어 실적 적자를 4분기 실적 적자를 좀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4분기 실적을 조금 체크를 해보자 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힘은 없을 수가 있어요 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어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서로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어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어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월 2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어 이날 같은 경우는 장이 좀 별로 안좋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7시 한 40분 9시 이전에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딱 땡 치면은 연풍재지 현재가 6650원 일창업협가 6850원 손절가 6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지연은 에너지 현재가 3280원 일창업협가 3380원 손절가 3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추천드리고 9시 5분에 연풍재지 바로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지연은 에너지도 일창업협가를 달성을 했다 자 이런식으로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이 됐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어 여기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거든요 어 저희가 매일매일 조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어 그날 바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좀 단기종목이라는 점 어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리딩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루에 세 종목 어 두 종목이 나갑니다 장이 안좋을 때는 두 종목 나가는데 어 이렇게 수익률 어 솔직하게 손실이 난 종목들 어떻게 손실이 났다 어 그런 것들 어 이렇게 수익률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뭔가 난 어 공부라든가 어 좀 수익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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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